다른 노래, 두 악디, 도와주기 제가 이번에 부를 처음이라는 노래는 오래된 연인이 커피숍이든 어디든 앉아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처음 만남에서 오는 따뜻함 아주 기분 좋은 설레임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번 미션이 퓨처링 미션이기 때문에 이 곡에 잘 어울리는 퓨처링 분이 도와주신다면 아주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? 솔로곡인가? 루나씨 옛날에 그거에 거시기 아 다시 올 거야 아 그 소리 웬디 제 곡에는 따뜻한 목소리에 좀 깊은 올림이 있는 그런 분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주영인데요 피처링 건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힘들 것 같으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주영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주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3월 31일에 시간이 되실까 해서 북한이요? 북한 평양 누구만 한 번 해줘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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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줘라 빨리 거기서 아니아니야 어휴 빨리 다 됐어 빨리 다 됐어 왜덕 연락